자 바로 또 3번 가봅시다. 법인세는 그 27%를 준비하고 있고 내고 있고 뭐 재고자산의 변동이 이거 마이너스 670억. 모르겠고 원재료 상품 매입액이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이 4718억. 종업원 급여가 992억.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가 295억. 기타 비용 1586억 합치니까 6920억. 이게 뭐다? 당반기 정반기 중 발생한 성격별 분류를 하니까 이렇게 됐다. 재고자산 얼마 원재료 얼마 종업원 얼마 이런 식으로. 특수관계자 이렇게 회사가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 공동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이렇게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이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권 채무가 있는 그런 것들을 특수관계자라고 하죠. 종속기업 뭐 그리고 뭐 그냥 관계기업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게 있는 관계기업은 특수관계자로 포함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매출이 보면은 임대 용역 매출이 유한크로락스에 4억. 누적 매출이 7억. 그리고 배당금 수익을 200억. 이게 200억이거든요. 200억인데 유한캠벌리한테 배당금을 200억이나 받나?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배당금이 200억이나 줄 수 있는데 200억 주려고 그러면 한 주에 몇 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패스. 그리고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 관계가 유한크로락스에 4억. 당방기 말에 매입 채무 줄거가 130억. 유한크로락스에 받을게 4억인데 줄게 130억. 유한킴벌리는 줄게 10억. 한국양산에 받을게 5400만원인데 돈 더! 이렇게 했더만 줄게 65억이야. 니 먼저도! 하면서. 워렌택에는 받을게 12억. 줄게 12억. 워렌택은 1억. CNC에는 12억. 이런 식으로 총 받을게 5억이 있는데 줄 돈이 220억이나 있다. 하이고 참. 리드팜도 기타 특수관계자 리드팜은 매출 채권이 5억. 줄 거는 없네요. 합쳐서 이렇게 돼 있다. 관계기요. 당반기,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 임원급들. 등기이사, 등기임원, 주요 경영진이 월 4억 8천만 정도 가져가요. 여기에 인당은 몇 명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총 금액이 한 29억 정도가 측정되어 있다. 주요 경영진. 월 4억 8천이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 당하고 있다. 건설중인 자산 뭐 이런 거 있고. 기술 이전기 아까 전에 말했던 얀센 바이오테크사와 아까 말했잖아요. 바이오테닉. 반한 조건 없는 계약금. US달러 5천만 달러를 2020년 마일스톤 말했죠. 마일스톤 페이먼트. 마일스톤 이정표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순차적으로 이까지 도착하면 돈 얼마 주고 이까지 오면 얼마 주고 이런 것들. US달러 3만 5천불을 수령하였으며 원천기술 개발사인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비용 처리를 했고 그 돈 받아가지고 계약서상 개발 단계인 마일스톤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조 1700억 불의 규모가 마일스톤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다. 거기에서 만약에 다 성공하면 로얄티는 따로 해야 한다. 그리고 연결 회사는 2019년 1월 6일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반환 조건 없는 계약금. US달러 1,500불을 2019년에 수용했고 개발 반환 조건 없는 계약금은 성공하든 안하든 받은 건 끝이야. 돈 주면 끝이야. 다시 바꿔 없어. 이런거지. 개발 단계 및 마일스톤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딱 순차적으로 다 하면 7700만불의 계약금이 또 들어올고 그리고 베링걸 인겔하임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인 요거는 반환 조건 없는 계약금 4천만불을 계약 중인 3천만불을 US달러 3천만불을 계약 시에 잔액 1천만불을 2020년에 수령하였으며 의무기행 기간 또는 기준의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원천기술 개발사인 제넥신과 카탈렌트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비용 처리했다. 계약서상 단계별로 요걸 모두 충족하면 8300만불 짜리의 마일스톤 계약금이 된다. 엄청나죠. 재미적표 이제 이게 연결 안된거에요. 아까까지 다 연결되고 이런건데 이제부터는 연결 안된거. 또 있고 또 있고 한다니까. 유동자산 1조 2천억. 현금자산 바로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게 5천억 이렇게 되고 있죠. 다 비슷한거니까. 이익익려금 1조 5천억. 1조 5천억이 이익익려금으로 이익금이 계속 쌓여있는게 이익익려금이에요. 그리고 자본총계가 1조 7천억. 부채 자본총계가 합치니까 1조 5천억. 자본이 1조 5천억. 1조 7천억. 아까 계산했었죠. 자본이 1조 7. 부채가 얼마야? 4천5백억. 17,000 나누기 4천5백억. 하면은 17,000. 17,000 나누기 4천5백억은 37. 아니다. 17,000 나누기 37. 4천5백 나누기 17. 아니다. 이거 26% 이렇게. 요거는 지어야 되고. 맞죠? 이렇게. 이렇게. 부채 26% 26%가 된다. 알지? 아 그렇지. 26% 된다. 30 정도 되니까. 26% 된다. 이거 까꿀로 내가 산수를 뭐하는구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2,361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판매비를 빼니까 1,200억을 빼니까 연구개발비도 빼야 되고 580억.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게 영업이익이 483억이에요. 484억이 된다. 거기에서 금융비용, 기타비용, 세금 다 떼때만 웬걸 올라 버렸네. 순이익이 1,493억이다. 단기 순이익은 1,493억의 수익이 발생되었다. 그 수익에서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 EPS가 나오는게 EPS 2,434원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 똑같죠. 단기 순이익에서 현금이 돌고 있는게 어떤 식으로 돌고 있냐 퇴직금 안 뺐고 감가상각비 안 뺐고 이자수익 재고자산평가 외환수익 외환환실 이런것들 미리 빼야되는거 안 뺐고 다 있는걸 다 챙겨보니까 법인세 540억 540억 되나 기타 충당부채 29억 자산부채 매출채권 200억 재고자산 370억 유동자산 300억 비유동자산 29억 이렇게 기타 유동부채 감소가 345억 이런것들이 갈로는 감소된거고 이거는 증가된거에요. 360억이 증가 이거는 감소 340억 감소 그대로 읽으면 돼요. 기타 비유동부채가 17억 증가 기타 충당부채가 44억 증가 퇴직금이 39억 감소 이런것들 퇴직금을 지급했단 말이겠지 사회정립자산이 63억 이건 또 증가잖아요 갈로가 이런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좀 어렵지만 헷갈리지만 그렇게 배당금은 239억 수치 받았다 배당금은 239억 아직 안 안줬으니까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인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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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겠네 아직 안줬으니까 배당금을 투자활동현금으로는 말그대로 금융상품 감소 단기투자자산 획득 처분취득 뭐 종속기업투자주식취득 관계기업투자주식취득 했는데 마이너스 380억 이런걸 다 합치니까 뭐 매각처분자산 뭐 여러가지를 합치니까 플러스 2339억 이 되어버렸다 야 2300억 2300억 매각 예정자산을 처분했다가 요게 크네 1894억 이게 크네 이게 이게 1894억이 이게 크네 이거를 처분해가지고 어 여기가 플러스 된거지 이거 빼버리면 1800억 빼버리면 이거 비싸도 되죠 작년하고 비싸죠 그렇다 그래서 부분별 정보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아까 봤던건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면 1900억이 제품 매출이고 상품 매출이 4480억이고 라이센스 수익이 610억 그래서 합치니까 7,119억의 연결 매출이 아니라 단일 매출로 이렇게 되어있다 뭐야 이거 장기금융상품이 1800만원 있고 현금 현금이 100억이다 100억 아니다 1억이다 천원 만원 십만원 백만원 천만억 현금이 1억 밖에 없나 이게 뭔데 천원인데 1억이가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사 아하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사산의 내역이 이거다 이렇게 되어있네 매출채권 3,936억의 매출채권이 물건 주고 돈 받은게 3,772억 매출채권 3,737억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3,936억 이렇게 되어있다 장기투자자산의 내역은 채무증권 단기손익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한건데 그게 합치니 장기투자자산이 1,245억이나 된다 종속회사 아까 봤죠 종속회사는 30%에서 50%의 지분을 가지면서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회사를 종속회사라고 하고 회계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회계 하면 얘들 회사일 것도 다 연결되는 거에요 관계회사는 지분을 20%에서 50% 미만의 지분을 가지면서 종속보다는 조금 약한 회계처리를 할 때는 지분만큼만 한국양산에 유한메디카 100% 종속이고 MG 여기는 종속이야 종속이네 종속 말고 유한킴벌레드 30% 넘지만 경영에 막대한 그걸 못 할 때는 연결해서 종속회사를 안 하더라고요 조금 헷갈리지만 그냥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양산에 30%의 지분을 가져가지고 내가 막대한 영향을 끼친 줄 알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못 끼치지만 그 정도까지 경영권에 참여할 정도는 아니라가지고 여기는 30%에 한국양산이 만약에 100원 벌면 300원은 우리 매출로 잡히고 그런 것들은 계산에 넣는다 요런 말인거에요 요런 것들 종속보다 약하지만 회계처리할 때는 지분만큼만 연결한다 여기는 지분 모두를 다 연결한다 지분이 아니라 그냥 그냥 전부를 가진 상황 회계는 그냥 다 연결한다 저도 지분만 연결한 거에요 알걸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 기초장부 취득 처분 이거 뭐야 공동기업 투자 변동내역 투자를 했는데 변동내역 휴이드 당반기 중 휴이노 아밀로이드 솔루션 GI 바이온 메디오젠 지분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전반기 중 파라투스 엠모사피언스와 유한 홍콩 리미틴 유한 에이젠 제트 IM 유럽 바이오사이언스는 신규로 또 추적했다 전반기 중 바이오니아 지분을 처분하였다 전반기에는 바이오니아 처분했다 뭐 하여튼 뭐 새로 또 투자를 했대요 요거는 아까 봤던 건데 요건 단일로 했을 때 유한 양행권만 했을 때는 276억 제수당 200억 퇴직금 69억 뭐 차량유지비 1억 복리후생비 26억 아 여기는 영업비가 광고료가 아까 320억이었잖아요 맞죠 26억 유한양행권만 326억 260억 전체 하니까 320억인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아까는 판간비 판간비가 월 214억 정도 1,289억인데 이걸 6억으로 나누면은 약 214억 정도가 나온다 기타수익 기타수익 기타수익은 아까 나왔던 그런건데 요건 유한양행권만 했을 때 매각예정자산이 유한양행권만 했을 때 1327억짜리 이걸 딱 팔아버려가지고 돈이 이만큼 부르는 거예요 1300억 기존에 200억대 400억대 이렇다가 요렇게 손실 나왔고 아까 나왔지만 요거 주요경영자 등기임원 등기이사 경영자 지급급여가 누적 19억 요거는 유한양행권만 유한양행권만 몇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19억 정도가 되고 있다 월 3.1억 아까는 4.6억이었잖아 4. 몇억이었잖아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됐고 재고자산으로서는 유한양행권만 상품이 482억 제품 상품 가져온거 제품은 517억 합계 1457억 재고가 있고 생활건강사업부 상품이 6,800억 제품은 6,800억 68억 제품이 18억 이렇게 되면서 해외사업부는 유한화학 재고자산이 873억 와 이거 많네 합계 888억 기타 뭐 재고제품 연결 제공품 원재료 합치니까 78억 합계 다하니까 2541억 정도가 된다 이제 나중에는 이거 다시 한번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재고재산 재고자산 회전율 요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액에서 재고자산을 나누면 요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4.4 4.8 요게 1이 아니라 가지고 뭐 그냥 회전율 44 4.4의 회전율 10의 회전율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수치가 크다 그러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재고자산 회전율 을 개선을 할 수 있어요 4.4 재고자산 회전율 회전일수를 다시 하면은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보면은 생각이 굉장히 쉽게 되는데 이게 4.4 라는 숫자를 1년 365일로 나눠 버리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나요 365일 나누기 4를 하면은 얼마야 4.4 365일 나누기 4.4 는 82일 82일 4.4 는 82일 그러니까 물건이 82일만에 로테이션 팔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재고가 82일만에 팔린다 숫자가 작으면 잡을수록 좋겠죠 맞죠 30일 20일 이렇게 그래서 요거 다음에 또 할 때는 요번에 이제 요거 공부했으니까 재고자산 회전율도 깊게 볼게요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그러니까 매출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매출은 높아지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이 처음에는 50일이었다가 60일이었다가 80일이었다가 90일이었다가 100일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재고가 계속 쌓여있지만 매출은 계속 좋은 회사가 아닌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으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을 굉장히 깊게 본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일수도 봐야되고 회전율은 높은게 좋다 무조건 높아야 된다 이걸 횟수 4.4회 물건이 4.4회인지 이걸 횟수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숫자로만 그냥 4.4를 기억하는데 이거 횟수는 제가 설명할 정도의 내공은 안 쌓였어요 중요한건 알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 있어요 자 한용회계법인이 외부감사법인으로 돼서 실사위원을 하는데 이렇게 쭉 오창공장 배감 물류 CJ 물류 제조센터 이런걸 다 해서 실사장소 이런걸 다 했어요 재료는 그대로 있는지 뭐 상품이 있는지 뭐 18년에는 오창 배감 CJ 물류 다 있는지를 했고 이러면서 2020년 6월까지 원재료 부재료 저장품 제품 유한하게 제대로 있는지 또 확인 다 했고 공정가치도 평가를 또 다 했고 그러면서 감사인의 감사의견 나오는데 이게 저번에도 나왔지만 이봐봐 96년도 전전기의 3.1회계법인에서는 그냥 적정 딱 감사의견에 적정 적정하다 딱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딱 97년에 3.1회계법인 적정했는데 해당사항 없었는데 라이센스 수익은 인식됐다는게 핵심감사사항이다 딱 말했는데 근데 올 당반기에는 뭐야 한영회계법인을 받겠는데 뭐야 얘들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적어놔요 봐봐 검토결과 한번 확인한 결과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기준에 관해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정하게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뭐 발견되지 않았은게 좋은게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이게 진례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표현할 때 단순하게 표현하는게 굉장히 깔끔한데 단순하게 사기꾼들이 꼭 단순하게 표현 안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 미사 요구를 붙이는 거죠 이게 다른 말을 해석하면 제가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 3억 회사에 손해보는 거 3억 마이너스 50억 이런 것들도 다 적어놨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어 공정하게 감사했는데 얘들이 마이너스 된 것도 적어놨네 그러니까 공정하게 표시하지 원래 이걸 안 적었다면 어 공정하게 표시 적정 아님 이렇게 할 건데 공정하게 자기들이 다 적었으니까 마이너스 된 것들 손해본 것들 좀 이상하게 했는 것들도 다 했으니까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걸 안 빠지고 다 잘 적었다 뭔 말인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나쁜 거든 안 나쁜 거든 그냥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나쁜 짓은 그냥 나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책임 안 지려고 뭐다 룰대로 다 적긴 했네 고깃감 딱 하지만 룰대로 다 적었지만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위험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적잖아 비교에도 없잖아 핵심 감사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룰대로는 했다 이름 말고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룰대로만 했다 룰 뭐다 그 룰이 마이너스 된 것들 손해본 것들 뭔 것들 다 적었겠지 다 적은 가운데서 아 이거 설명을 명확하게 못해 하다 보면 되겠지 하여튼간에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단순한 게 속이기 힘들다 단순하면은 속이기 힘들다 막 말 많으면 사기꾼이다 내 말 많잖아 사기꾼 아니디 그렇다라는 거지요 요렇게 요 봐봐 본인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했는데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검토는 회계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더 제한적으로 이런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 파악되었던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뭐다? 그래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이보다?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뭐? 여기 적혀 있잖아 감사에 파악됐던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다라는 나는 이 감사로 이런 문제들이 세세하게까지 알게 됐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재미적표로 알 수 없다 오케이 저게 뭐가 그 글에 큰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적혀 있는 그게 문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봐봐 똑같은 말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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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연결재무제표고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였고 방금은 연결재무제표 감사 이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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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안한 그냥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또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내부감사회계관리제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우리 감사기관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뭔 말인지 알지 이 말인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규정에는 딱 했어 딱 했어 그냥 적정이라 적거든 내부회계관리 규정에는 딱 적 있는데 이게 자기들이 회계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아인데 아인데 하는데 아이다 라는 걸 적어놓는 거야 잘못된 것도 적어놨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적기는 다 적었는게 다 적었기 때문에 뭐 문제없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뭐 그런 거 뭐 이게 이해를 못되겠네 그냥 강간죄 그런 거 말하면 안 되겠지 그냥 절도죄 절도죄가 있어 이게 뭐 취업 그거 할 때 취업 신고할 때 절도죄를 안 적어도 되는데 절도죄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기관이 판단할 때 얘가 이거를 감사기관에서는 이거 절도죄가 있어가지고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거 이거 그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 이런 거 있지만 나는 표명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얘가 규정에 따라 이런 것도 절도죄도 넣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이런 것들을 많이 다 적어놨기 때문에 얘들은 뭐 설명이 어렵다 하여튼간 그런 것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다 말이 너무 어렵다 이게 이해를 이해까지 못시키겠다 나는 알아먹었는데 나중에 되면 또 더 쉬운 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알아먹을게요 유한재단에서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유한재단 우선주 말고 이정희 임원은 0.4% 특수 그러니까 유한재단 재단법인 유한재단 한승수 한승수 국무총리 한승수 김영삼 정부 때 그때 했던 그거죠 한승수 새누리당 한누리당 한나라당 출신 국무총리가 했던 분이 이제는 유한재단의 지금 현 이사장 대표이사 라고 있습니다 70년대 개인주식 18만 3천주를 기탁하여 가요 한국사회 교육원조신탁기금을 마련했는데 그게 한국사회 교육원조신탁기금이 77년에 공의법인 설립운영에 따라 가지고 유한재단으로 명칭을 변경 그래서 유한재단이 예전에는 지금 전 국무총리 지금 현 한승수 이사장이 대표로 있다 쫙 있다 무상증자 임원퇴임 유한재단이 17년도에 무상증자 증여 유한증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식분포 그러니까 5% 이상이 유한재단에서 15%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12% 엄청 가지고 있죠 12% 가지고 있고 이런거는 나라에서 지킨다 이런거지 자사주가 8.7%가 있고 유한학원에서 7.6% 가지고 있고 미래에셋에서 5%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만 해도 몇 프로야 와 노노 12 20 32 12 20 32 47 47 47% 나 있기 때문에 거의 와 이거는 의견권이 제한됐네 그럼 빼야되네 47%면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경영권 방어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요렇게 되고 있다 남자가 1379명 여자는 417명 총 직원수가 1796명의 직원수가 있는데 평균 근성연수가 남자는 13년 여자는 9년 와 이것도 엄청나죠 그만큼 대우가 연봉이 세더라구요 미등기 보수 임원이 9천만원 임원들의 보수가 4천만원 등기이사는 4천만원 감사는 450만원 이사감사 전체가 1인당 보수가 1억4천만원 유형별 등기이사는 2억 사회이사가 3억 7명이네 등기이사가 4 2억 27에 14 14억 아까전에 20 몇억이었으니까 아 요렇게 2억 나가요 등기이사 연봉이 종속회사 요거 봤던것들 그냥 연결되어 있는거 특수관계자 채권채무는 당원과 같다 유한화학이 채무 매입채무 돈 안주고 가져온게 98억 98억 유한화학에서 매출채권 유한 건강생활이 자기들 물건 가져가가 돈 안준게 2억인데 뭐야 어 받을돈은 받을돈이 2억이고 줄돈은 3천만원 유한 우즈베키스탄 여기에는 그거 돈 받을게 5억이고 없네 없네 미수궁 기타 자산도 있고 이런거 보면 돼요 유한 크로락스는 당반기만에 4억 받을거 있는데 줄게 130억이야 이런식으로 한국야산 안세는 5400만원 줘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65억을 더 줘야 돼 매입채무 외상으로 가져온게 CNC는 그냥 12억이야 외상이 이렇게 합치니까 5억 5억 5억의 매출채권이 있고 받을 줄 돈이 220억의 매입채무가 있다 이렇게 되고 당반기 중료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에 요게 그거죠 19억이 그거 경영진들의 뭐 등기이사 이런거 합쳐가지고 그런것들이 그거 들어가 있다 비용 우발채무 뭐 이런것들 기술 이전계약 아까 말했던 마일스톤계약 그래서 이제 요걸로 마무리 지어보면 유한양행 성균관대 IM 유론 중추신경연구센터를 건립했고 유한양행 폐암신약 10조 타그리소 능가 가능성 높다 와 이거 폐암신약 이거 페니 레이저페니 아냐 레이저페니 틴이 10조 타그리소 아 1조 달러니까 10조 타그리소 아 이게 아까전에 무슨 회사더라 뭐 회사에 타그리소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거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최근이에요 최근 그리고 사상책업과 갈아치운 유한양행 레이저틴이 국내에서 임상 3상 글로벌 3상 도 했어야 9월 21일 임상 레이저틴이 유효성 입증 목표가 올라간다 이런것들 비세포 폐암 병용 임상서 100% 효능 비소세포 폐암 병용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면역 항암제 CD47 기술 이전에 제넥신 유한양행 주모 제넥신 유한양행 미국의 5천억 규모의 위장간 치료 8월 21일 그러니까 미국 유한양행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용등급은 AA등급 이렇게 있고 2023년 출시목표인 2023년 출시목표인 레이저틴입 얀센 이중항체 병용 R&D 모멘템이 주목된다 이게 지금 삼상이니까 삼성에서 이게 성공되면 2023년에 총 그거 다 출시되면 삼상하고 그것도 판매도 허가 신청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준비 다 하고 하는데 한 2023년 정도가 준비된다 그러면 이제 돈이 깔꾸리를 끄는 거겠죠 신약이 박살나는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약품사업부 파란게 해외사업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 있네 약품사업부가 28% 차지하고 기타가 40% 차지하고 해외약품 해외사업부가 13% 약품사업부가 또 8% 기타가 7% 해서 100%다 이거 뭐야 메디오된 경영권으로 이렇게 하는 거 경영권이 아니고 그지 그래서 판관비율이 28% 매출액 대비 매출액이 100억이면 100원이면 28원이 판간비 판매 관리비가 28원 그러면 원가는 얼마? 70원 합치면 얼마에요? 98원 98원인데 나머지는 뭡니까? 세금 뭐 여러 가지 것들 그게 그 있죠?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79원 그러니까 30원에서 29원 아니다 빼볼까? 100원에서 100원에서 70원 빼고 70.90 빼면 얼마야? 29.1 1 29.1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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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뭘 뺀다? 판간비 28.26 빼면은 나머지 뭐가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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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순이익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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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정리되면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R&D 투자비용은 거의 한 9% 10% 가까이 있어가지고 1300억 썼다 작년에 올해도 지금 한 700억 썼으니까 1400 정도 넘어갈 거라 보인다 그렇게 R&D 투자비용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근무 12년 평균 근속연수 12년 이렇게 되고 있다 유한화학 건강생활 유한메디카 MG 이런 회사들이 연결대상 회사로 되어 있고 관계사는 유한건강생활 유한메디카 유한화학 에드파마 이뮤논사마 유한코로락스 MG CNC 워렌텍 파라도이스 뭐 뭐야 이거 한국연생 유한킴벌리 인도 GTBL 테라젠 이텍스 뭐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아까 봤던 유한재단 15% 연구 연구관리공단 12% 유한학원 7.6% 자사주 1.8% 경영권 방어는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850억 970억 880억 18년에 500억으로 떨어지다가 19년에는 125억으로 툭 떨어졌다 왜 떨어졌나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떨어졌지만 또 가만 2020년을 보면 2020년은 예상 올라가고 있다 얼마를 예상하고 있냐 2020년 3월 6월이니까 11억 357억 합치니까 368억 300 그러면 400억 치고 곱하기 2하면 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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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예전 18년도 17년도와 비슷하게 올라간다 맞죠 이렇게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자본총료 유보율 유보율은 이익익려금과 자본을 나눴던가 나누면 나오는 비율이 유보율인데 유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딨냐 유보율 자본유보율 이게 2000% 잖아 내 자본이 100이라면 2020배 26배 260억 2600억 2600억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보율 유보율이 높을수록 험한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불경기 상황에서 쉽게 쉽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보통 500% 이상을 추천을 합니다 기업들은 그래야지 이제 흔들림에 좀 방어를 잘한다고 하는 2600%니까 좀 안전빵이죠 안전빵 요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 매출 나왔던 거고 자 요것도 매출액 수익이 2015년도에 1조 1000억 2016년도에 1조 3천 2017년도에 1조 4천 2018년도에 1조 5천 2019년도에 1조 4천 이런 식으로 꾸준히 증가됐는데 내수 매출도 9천억 1조 1조 2천억 1조 2천억 1조 1천억 수출도 1800억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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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매출원가 안 보자 7,800억 9,300억 2천억 차이나벌렸네 9,300억 그리고 1조 1조 천억 1조원 매출총회 판간비 판매관리비를 잘 봐야 되는데 판간비가 2500억에서 2800억, 3300억, 3600억 4100억 판간비도 엄청 올랐네 판간비가 거의 한 1500억 올랐네 3000억 오를 때 1500억 자 나중에 판간비 위주로 볼게요 재고자산 재고자산과 판간비 위주로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물건이 안 도는거죠 2400억 15년도에 2400억 16년도에 3100억 17년도에 2700억 18년도에 2400억 19년도에 1800억 2000년도에 눌렀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는 조금 떨어졌으니까 불렀나 이렇게 되고 있다 자산총계 부채총계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게 한 2배 3배 한 30% 되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40%는 20 몇% 되겠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게 이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영업활동으로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어야 되는데 플러스 다 플러스고 단기 순위 아 순위 이건 플러스지 카펙스 이게 설비 투자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플러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요거가 이제 매출채권 회전수 매출채권 파란게 매출채권 보라색 자주색 이게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거의 지금 여기가 50일선이거든요 60일 70일 만에 재고가 이렇게 돈다 계속 늦게 돈다 크게 돈다 짧아야지 재고가 빨리빨리 회전되어야지 돈이 빨리빨리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재고자산 물건이 빨리빨리 들어간다 이게 높다 생각만큼 높다 그래서 주가 데이터 요거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한량행 SK바이오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미약품이 있는데 한미약품이 덩치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시총이 1조9천억이고 여기는 아니다 시총 어딨나 시총이 여기는 한미약품이 3조천억 유한량이 4조거든요 요게 두 회사가 비슷한데 유한량이보다 한미약품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돼요 여기는 영업이익이 얼마 안 되는데 한 몇 프로고 지금 1조4천억에 125억이면 영업이익이 얼마 이익률이 3%가 1%가 1%가 3%가 4% 9% 0.9%가 너무 작은데 여기는 한 10% 단기순이익도 638억인데 여기는 366억 단기순이익 영업이익이 125억인데 여기는 1038억 그리고 PER을 계산할까 80 여기는 67 PER도 낮고 한미약품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수칭을 봤을 때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단기순이 매출액이 2020년 6개월치 반기분이 7288억에서 매출원가 4,800억 빼면은 매출이익이 2400억 거기에 판매관리비 2000억 빼면은 연구개발비가 580억 빼고 다 빼니까 영업이익이 367억 367억에서 세금 띄고 법인세 내고 뭐 했지만 원래 단기순이익이 1497억이 되어버렸어 1497억 그럼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곱하기 멀티풀 367억 367억 영업이익 곱하기 367억 367억 지금 시총이 4조 4조 나누기 4조 4천 4천 4만 4만 나누기 367억 4만 4만 얼마이지 잠깐만 시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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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2천억 4조 2천억 나누기 367억 멀티풀 114 멀티풀 114 멀티풀 114 엄청나죠 영업이익 대비는 지금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잡힌다고 봐야죠 이게 신약도 나오고 이러면 표시가 확 나겠죠 단기순이 영업활동 흐름에는 단기순이 감가상각비 퇴직금 이런거 미리 나갈거 그런것들을 다 합치니까 그래도 727억 현금이 돌고 있다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2200 현금이 돌고 있고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176억 현금이 쓰고 잘 갖고 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멀티풀 보는건데 EPS가 2200 계산되고 있고 나머지는 PER 이거는 한 80배 60배 정도 나왔죠 그리고 PBR PBR은 순자산 가치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셜 당장 지금 회사가 1이 기준인데 1보다 높으면 가져갈게 없고 1보다 낮으면 더 주고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1.75 엄청나게 좀 그래도 좋은거죠 내가 너무 좋은거만 0점대만 봐가지고 한화 삼바 이런 데는 0점대거든 그런 데는 바로 푸도 나도 돈을 더 준다는 거지 자기 지금 주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출액 매출액 다 받는 거고 컨센센스 대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영업 이익이 계속 887억 501억 125억 있는데 전년 대비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75% 전년 컨센센스 대비 2.35% 예상을 했었네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근데 2020년 지금은 보면 전년 동기대비 448억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478억 증가했어 그거는 이때가 너무 모였단 말이지 19년도에 맞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게 자기 페이스로 간다면 2020년에 그렇게 페이스로 간다면 2021년도 그런 식으로 페이스가 가겠다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시가총액 또 이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영진약품인데 한미약품이 잘 괜찮은 것 같아 아까도 아까 한미약품이었잖아 한미약품이 영업 대비 매출과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최근 분기실적 보면 3,500억 19년 6월에 19년 9월은 3,800억 19년 12월은 3,900억 2020년 3월은 3,100억 4,100억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했다가 조금 떠졌다가 증가하고 이랬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증가되어 버렸어요 이건 뭐 때문에 증가됐지 영업이익이 자산파라 가지고 그러던가 자산이 영업이익이 포함되나 판관비 판관비 자산도 포함되나 매출에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는 헷갈리니 1,600억 짜리 파는데 그건 포함 안 될 것 같아요 영업에 대해서 발생된 그거니까 그래서 단기순이익 343억 합치니까 영업이익률이 8% 요거는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아로이도 9% 요런 식으로 자본이 PBR이 1.76 나오고 여기에 요거만 봤을 때는 EPS가 498원이에요 아까 2000 얼마는 뭐지 그거 할 때는 2000 얼마 나왔는데 이거 상반기간 또 너무 못했구나 다 까먹었구나 맞죠 그렇게밖에 못 보겠지 아닌데 이걸 합쳤다 맞다 합치니까 2400 얼마 아 요거들이 합치니까 2400 얼마 2200 맞네요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치니까 2200원 나오는데 그거를 곱하기 2를 하면 한 4000 얼마 나오겠네요 4000 얼마 나오면서 63000원에 나누기 들어가면 퍼가 12가 나오겠는데 퍼가 12인데 왜 이러는데 퍼가 20 몇 나오네 내가 조금 더 유유롭게 했네 아 이때는 날짜가 언제 날짜인지 언제 날짜 기준인지 모르고 지금 난 지금 요거 시가 기준으로 하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실시간으로 안 바뀌고 그러니까 그때 신고한 금액 대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퍼가 계산할 때는 EPS 나누기 지금 주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EPS 나누기 그때 그때 주가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를 수는 있지만 계산하면 그래야 돼요 십몇 나왔다 요거는 미국 프로세사 판머스티컬 사와 요건 얼마 전에 올라왔던 건데 계약금 200만벌짜리 총 기술수출금이 4,150만벌짜리 계약을 해가지고 US달러 450만원 상대 계약 상대 주식 포함 이런 식으로 경산기술료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대한민국 빼고 또 이런 식으로 계약을 계속 주가했다 YH-12852 이게 뭐 하는지 몰라 아 있네 위장약 위장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길었는데 마무리 지으면 제가 3사를 했잖아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가를 했고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했고 그리고 유한양행을 해가 마무리 짓는데 와 유한양행이 매출이 1조 삼바는 더 높고 셀트리온도 더 높고 삼바는 안 높나 기억이 안 납니다 매출이 그리고 셀트리온은 더 높았던 셀트리온도 매출이 1조 넘었고 그런데 의약품 시장의 6%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가 창업하고 전문 경영인 장점을 얘기하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서 전문 경영인이 돌리고 있고 그리고 신약 개발도 잘하고 있고 기술 수출도 잘하고 있다 브랜드 브랜드 네임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한양행이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 안티프라민 삐콤씨 딱딱 떠오르잖아요 유한행사 유한이 유일한 버드나무 이런 거 딱 있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셀트리온과 삼바에 비해서 흔히 현격이 떨어지죠 얘들은 신약 신약보다는 복제 바이오 고부가 가치 약들에 집중했고 유한양행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 쓸 수 있는 걸 다 하다 보니까 미국의 프로트갬벌 그런 거 일반 회사 존슨앤존슨처럼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되려고 하면 그런 걸 다 해야 된다고 본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살충성분도 하고 생활 필수품 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의약외품도 하고 의약품도 하고 다 하는 어찌 보면 브랜드 네임에서 월딩이 앞서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굉장히 높은데 셀트리온이 더 높게 해요 셀트리온은 R&D가 매출액 대비 한 26% 정도 하고 쌈바는 한 6% 유한양행은 7에서 9% 한 10%까지 하는데 그거를 보니까 매출액 대비 2600억 셀트리온 매출액이 20% 이니까 여기 이거에 한 4 곱하면 1조 넘잖아요 2600억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쏟아붓고 연구인원도 600명이 넘어요 600명이 그리고 쌈바가 한 500억 정도를 쏟아붓고 있고 유한양행이 700억 쏟아붓는데 쌈바는 한 300명 넘고 유한양행도 293명 박사급은 3개 다 비슷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인원도 거기에 비하면 셀트리온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는 거지 26%가 뭐고 26%가 그만큼의 매출액 연구개발이 막 쏟아붓는단 말이지 그러고 보면 유한양행은 그 와중에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한 10%까지 쏟아붓으니까 매출액에 그러니까 띠떨어지지 않는다 레이저티립 요거는 1조 2,500만불짜리 계약이니까 요게 성공만 되면 거의 뭐 지금 글로벌 3상 단일병용으로 단일로는 글로벌 3상이고 병용해서 쓰는 걸로는 인상 3상 준비중 단독요법은 3상 준비중이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비처방이 633억 매출 643억 매출 처방이 4,356억 매출 약품사업이 5,177억 매출 요거 합쳐가지고 그리고 생활용품이 731억 매출 해외사업이 542억 매출 합치니까 총 7,287억의 매출을 올 반기에 올렸다 그러니까 골고루 올라가잖아 여기다가 뭐가 또 된다고 그거 올린다고 내가 요거는 안져버렸는데 그거 뭐고 임플란트 임플란트 란트가 신사업 준비중이 있다 임플란트 쪽 임플란트 쪽 매출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바 유한양을 두고 비교하면은 최고 점수를 점수를 매긴다면 셀트리온이 최고 점수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번다 라고 물으면은 삼바가 제일 많이 벌 것 같고 그럼 너희 셋 중에 어떤 걸 가질래요 물으면 나는 유한양이 웃기죠 나는 유한양이 돈 조금 적게 벌어도 돼 나는 그래요 돈 조금 적게 벌어도 되는데 이런 투자 방향이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경영자 둘째도 경영자 셋째도 경영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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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사람이 만들어가니까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는 테슬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뭐야 일론 머스크 그 천재를 좋아하는 거지 그 천재에 투자한 거예요 저는 테슬라를 투자한 게 아니라 천재 그 뭐야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투자한 거지 아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주식을 산 거지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주식을 왜 사 내가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산 건 전손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유한양행을 제가 버리면 안 됐었는데 유한양행을 버린 게 제 신의 한 수처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준비되면은 뭘 정리해서라도 유한양행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